자, 그러면 우리 11MC 이찬이 형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선수입니다. 반려동물과 동물병원에서 듣기 좋은 오일. 자, 여러분. 감자, 기둥이, 우디. 자, 동물이 아플 때 병원에 가잖아요, 여러분. 가죠, 가죠. 또 주인들은 마음이 얼마나 멍듭니다. 그렇죠, 제 직업도 멍듭니다. 맞습니다. 김현정 누나의 멍을 준비했습니다. 이거지, 그렇지. 요렇게. 우디야, 고마워.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듣기 좋은 노래로 김현정 누나의 멍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렛츠고! 자,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즐겨 봅시다! 오늘의 첫 번째 곡은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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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렛츠고!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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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이었어 너를 만난 거 확실히 잘해 너는 사랑 따윈 관심도 없던 거야 다만 너 네 뜻대로 모두 맞춰줄 너 하나밖에 모르는 내가 필요했을 뿐 다 풀려봐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에 내 상처가 너무 커 바랄게 다음번에도 누굴 사랑한다면 너 같은 사람 꼭 만나기를 과연 우리 기동이 돌려가 어쩜입니까 형 웬일이야? 웬일이야 괜찮아요 근데 노래가 은근히 찰떡이었어 근데 코인 못 봤지만 다들 신나는 좋았어 신나는 개판이 딱 맞는 거 같아 진짜 개판이었어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자 오늘 특별한 손님들과 한 5코너 시간 다들 어떠셨습니까? 너무 좋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자 목줄을 잡고 노래를 해봤어 나도 나도 우린다 근데 진짜 견주분들은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히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힘들어 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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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